겨울철 차창이나 안경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김서림 방지 제품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중에 팔리는 제품 절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같은 독성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박찬균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유리에 습기가 자주 끼는 겨울철에는 김서림 방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서림 방지 제품 21개 가운데 10개에서 허용치를 벗어나는 양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3개 제품에서는 흡입하면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가 검출됐습니다. 2016년 말부터 스프레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목이 칼칼해지거나 눈에 닿으면 통증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도 8개 제품에서 검출됐는데 심하게는 기준치의 40배 가깝게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표시된 제품은 9개로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검사를 받았다는 제품 중 5개에서는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될 김서림 방지 제품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MBC 뉴스 박찬근입니다. MBC 뉴스 박찬근입니다.